코인 업체들의 도미노 파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상자산 침체기인 크리토 윈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구조조정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다만 예상되는 악재는 모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말을 기점으로 시장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가상자산담보 업체 세이시우스. 170만 명 이용자를 보유한 셀시우스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 급락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이어 한때 예치금이 328조 원에 달했던 셀시우스마저 파산하자 코인 시장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약세장의 영향으로 최근 한 달 새 25곳이 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문을 닫은 상황.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거래소 구조조정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신은 임직원 20%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코인 시장 호환과 함께 상장 대박 신화를 썼던 코인베이스도 1100명이 넘는 직원을 한 번에 해고했으며 매출은 전년 대비 27% 급감했습니다.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드는 크립토 윈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 다만 예상되는 악재는 시장에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해 말까지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하면서 시장도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금리가 비트코인 가격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이달 말에 있을 연준의 금리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웅입니다.